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몬즈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아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.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. 폐없이 깔끔하게 잡는 소를 찾아내야 되겠는데요.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가만히 침착하게 뻗으면요. 요렇게 해서 폐가 되죠. 이거는 뭐 백이 먼저 따는 폐라서 아 이거는 흙이 실패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고 지금 아 여기는 어떨까요? 그럼 쫓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모양이 상당히 지금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죠? 그렇다면은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아 여차하면 이거 한 점 잡고 여기다가 집을 줘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있기만 해도 이게 지금 아 흙이 어디 둘 데가 없죠? 이거 이렇게 잡을까요? 이렇게 잡으면 백도 이렇게 잡아서 일단은 흙은 이거 백을 잡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. 이거는 흙이 더 불리한 상황이죠? 이것도 안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요. 깔끔하게 잡는 수. 이런 맥점을 꼭 알아두십시오. 이상한 것을 붙입니다. 아 꼭 마우스 미스 같은 것이죠? 여기 붙였다. 여기서? 이렇게 두는 수는요. 가만히 뻗어서 유가무가로 죽게 됩니다. 잡으면 이거 유가무가죠?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어면 키워서 죽이면은 예 깔끔하게 잡힙니다. 그래서 백도 흙이 이렇게 붙이면 여기 젖혀야 되는데 이때 단수 치고 이렇게 회돌이 축으로 잡으면 됩니다. 단수 칠 때 또 돌려치고요. 예 회돌이 축은 아주 통쾌하죠? 그래서 이렇게 맥점 여기 묘한 곳을 붙이는 자리가 이 백을 잡는 급수가 되겠습니다. 이런 수를 알아두십시오.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